이번에는 2011학년도 9월 모평 나형 6번 단어는 지수, 정답률은 90%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문이 긴 문제는요 점수 대비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쫄지 마시고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 1분당 회전수는 N, 양수량 Q 양수할 높이를 H와 양수기의 비교회전도 S사이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눈여겨볼 때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펌프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한 양수기에 대하여 양수량이 23, 양수량이 24라고 했어요 양수량 Q죠 그 다음에 양수할 높이가 O라고 했으니까 양수할 높이 H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때의 비교회전도를 뭐라고 한다? S1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시기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적을 수 있냐? S1, 그 다음에 이 N의 값이 따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나온 내용을 또 질문 읽어보면 양수량이 12, 양수할 높이가 11 때 비교회전도를 S2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수 N에 대해서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여기에도 안 나왔고 아래도 안 나왔으니까 일정하다 둘 다 같은 값을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 문명상의 의미를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의 값이 24, 여기다가 24를 집어넣고 곱하기 24 그 다음에 24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H에 얼마? 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5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양수량이 얼마? 양수량이 12 아, 얘구나, 양수량 그 다음에 양수할 높이가 10 바로 양수할 높이 H 이렇게 하고 그때의 비교회전도를 S2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여기서 또 파생해서 어떻게? S2는 N 곱하기 양수량 Q가 12라고 쓰니까 12를 넣고 2분의 1 그 다음에 H 대신에 얼마? 10을 넣으면 되겠죠 10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렇게 했어요 이때 무엇을 구해라? 이때 다음을 구해라 S2분의 S1을 구해라 그래서 구해 있는 여기 위에다가 아래에 있는 10을 나누면 정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 분해 이렇게 할게요 좀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약분으로 하면 되죠 어떻게? N 약분 되죠 위아래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 말이에요 12분의 2분을 쓰는 거 24분의 2분의 S 둘 다 지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떻게? 밑에다 갈게요 는 S2분의 S1은 12분의 24 12분의 24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친구도 이렇게 보면 지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적을 수 있다? 10분의 5의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약분을 하면은 얘는 이제 1 얘는 2 얘는 2 얘는 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서 이 친구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2분의 1 전체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맞죠? 이 친구가요 근데 거기에 또 거듭제곱 얼마를 했죠? 마이너스 4분의 3을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주면은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이거 두 개 곱한 값 4분의 3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지수 법칙에 의하여 2분의 1과 4분의 3을 더하면 되겠죠 고로 정답은 2의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 5번임을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